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해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해로당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배하는 자와 소동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요한이 본 성탄절 요한이 어떻게 성탄절을 보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위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유대인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한국 사람 예수님이 혹시 우리 민족 사람 혹은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의롭냐 아니면 정확하냐 아니면 확실하냐 이런 것보다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면 나쁜 사람 내 편이면 나빠도 좋은 사람 이럴 때가 많습니다 마태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유대인, 유대인이면 다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위세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언되었다 약속되었다는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위세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습니다 내 편 내 편이라고 할 때 내 편 내 편은 금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잘 하라고 대통령 찍어주고 밀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 촛불 두고 광화문에 가 있어요 어제까지 내 편이었는데 오늘은 남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내 편 내 편으로 나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거기에 내 편 내 편을 프로브 하려고 족보를 갖다 대놓습니다 나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이만큼 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이만큼 믿은 사람이야 내가 알기는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알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게 이렇게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내 편 내 편을 나누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고 뭐 헤로당 때 이때에도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요 마태는 계속해서 어느 시대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질 때 그때도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주어를 써서 얘기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주어를 바꿀 때가 많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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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고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군데 내가 이 선교사회에서 누군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이러한 말로 주어를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주어를 바꿔놓지 않아요 여전히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도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탄절에 우리가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빼고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선물 술 산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늘 이 마태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라고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경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동방 박사들이 나오죠 동방 박사 어느 나라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표현을 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대한민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심하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동방 박사는 파이스턴입니다 동방이라는 극동 그렇죠? 동방 왜 동방이냐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기가 자기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쓰는 세계 지도가 우리가 봤던 학교 다니면서 봤던 지도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가 가운데입니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다 중심입니다 시간의 중심이 거기고 지리의 중심이 거기고 다 거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보는 지도에 보면 우리는 파이스턴 극동지역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은 그 지역에 그 먼 지역에서 동방 박사들이 옵니다 뭐 하러 왔을까요? 경배하러 옵니다 중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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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러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또 교통이 많이 불편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잖아요 쭉 찾아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쭉 찾아옵니다 왜 왜 올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 3차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빈손 물고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라 성경에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습관을 따라서 아니면 어쩌면 그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찾아간 곳이 세상이었습니다 해로당이었습니다 해로당한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찾죠 그랬더니 이 해로당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찾으면 나한테도 좀 가르쳐줘라 내가 그에게 가서 나도 경배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해로당의 경배는 가짜였습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그러한 존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려고 예수님 앞에 오는데 오늘 이 해로당은 자기도 예배하고 자기도 경배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 해로당과 예루살렘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그러면 해로순 누구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아까 얘기한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여기에 또 빠져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교사들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학교에서도 내 편 내 편은 다 존재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 편 내 편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부지중에 주지를 시키잖아요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서 아빠가 좋다 그러면 아빠가 용돈 주고 엄마가 좋다 그러면 엄마 용돈 주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아들 편이냐 딸 편이냐 또 뭐 누구 편이냐 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인가 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동을 일으키고 막 이야기만 합니다 그들이 왜 소동을 일으키는가 봤더니 그들이 듣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들으면 소동 일으킬 일이 없어요 저희가 이 빌딩의 제일 꼭대기에 삽니다 문을 다 닫아 놓으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 정말 비가 오는지 뭐 천둥이 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커텐을 열고 밖에 내다보면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빨래 걷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안 들었으면 우리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안 들었으면 밖에서 난리가 나더라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들으니까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정보 있으면 우리는 다 될 거야 그런데 정보 때문에 우리가 소동 일으키고 정보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정보 때문에 내 편 내 편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검찰에다 맡겨놨으면 검찰이 끝날 때까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놔뒀으면 괜찮은데 검찰에다 맡겨놓고 또 뺏어가지고 특검한테 줍니다 특검 끝날 때까지 좀 놔두면 괜찮은데 특검 끝나기도 전에 또 국회에서 무슨 공청회인가 뭐 해가지고 막 또 질문하고 난리입니다 누구한테 맡겨놓고 어떤 결과를 보기보다는 내 편이냐 내 편이냐 가지고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원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동네에 있었던 두 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배하는 자입니까 소동하는 자입니까 아이들이 와서 한다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러 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왔습니까 성탄을 맞는 나의 자세가 어떨까요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려고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또 흥청망청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려고 온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소동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내 편 내 편을 가르고 쉽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응하고 우리가 마음을 쓴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지 못하고 소동으로 끝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2016년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소동을 일으킨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경배자로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닥디해가 시작됐습니다 정유년 시작됩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면 2017년 내가 소동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것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힘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때 우리가 소동하면서 우리가 다 소모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그러한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갈 것인지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로당도 예수님 앞에 자기도 경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경배는 소동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드리는 경배가 소동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2016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림으로 다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소동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주님 앞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소동을 일으키는 거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번잡하고 부잡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벌려놓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우리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것인지 우리가 참 고민될 때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경배가 나의 하는 이 행위가 편 나누는 거 아닌지 혹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마음속 저 기쁜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헤르랑처럼 말로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나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경배가 아닌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입니다 어김없이 성탄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행사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참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드러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처럼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에 처하시면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공생의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치유하시고 거치시고 말씀을 손포해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살게 하시더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소독만 하고 사는지 살지는 않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독만 피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이제 2017년도에는 소독을 그치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들리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시는 애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소동하지 아니하고 경배하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위에 저들의 가정위에 생업위에 학업위에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위에 또한 우리 환우들과 그리고 군대에 가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